유닛 공연을 펼친 나의 짝을 결정할 겁니다.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? 나랑 진짜 잘 어울릴 것 같긴 해. 둘 다 완전 잘 어울려요. 둘이 저렇게 몰고 간다 이거지? 많이 겹쳐. 어필이신가요? 이렇게 이렇게. 이렇게 정해주신 거예요? 저는 좀. 고객님 지금 뭐하고 계세요? 저 진짜 하기 싫었을 것 같은데. 이대로 하차하는 게 낫지 않을까. 뮤직 네트워크. 엠넷.